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과 덮이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대통령 책무가 내외의 적들로부터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셨던 이병화 전 대사께서 대통령실의 황상무신민사의 수석비서관을 두 시간 맨담했습니다. 이 바쁜 사람이 황상무신가 kbs 기자를 하셨죠. 1월 30일 날 그 미팅을 한 거 아닙니다. 두 시간 만났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국투본의 투쟁본부장 박주연 변호사 등 변호사 3명 rotc 회장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김형철 예비역 중장 등 10명이 공정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양건 투쟁본부장이 1월 31일 날 선거개혁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실의 황상무신민사의 수석비서관이니까 수석비서관회의에 항상 참가하는 그런 분이 그래도 진일보한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는 고대를 나왔던 과거의 시민사의 수석비서관은 시민사의 단체 대표들이 만난 장소에서 제 앞에서는 부정선거 붙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상무신민사의 수석비서관이 시민사의 단체장들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아니면 시민사의 단체 면접을 허용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모임을 한 겁니다. 선거개혁국민연대가 출범을 하게 됐네요. 이 사실은 이병화 전 대사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부는 오경영 씨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조양근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황상무신민사의 수석비서관으로부터 회의를 전해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할 분담을 맡은 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박주현 변호사나 또 김영철 장군께서 가셨으니까 설명을 참 잘했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역할을 분담한 대로 조급함 없이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다 전할 수 없을 거라는 전제를 둘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탁월했습니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비서진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비서진들은 우리 일행 10여 명이 각자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노트에 받아 적었고 면담 내용들을 일일이 진지하게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이야 보람되지만 짐작했던 일이라 해도 그분들이 선거 사기에 대해서 무지를 확인하는 순간 놀라고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인지하고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신속해야 했습니다. 어리석고 우든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저 가라고 하는 데까지 저는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어제 용산 맨담은 나쁘지 않았다는 믿을 만한 자체 평가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어떻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께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또 조양근 그런 투쟁본부장이라든지 특히 김형철 예비역 중장처럼 선거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의 그런 설명이나 보고를 받은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참 뜻있는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어느새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년이 그냥 목전에 두고 있는 3년 10개월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3년 10개월 정도 이런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선거 사기 문제를 정통한 그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가지고 선거 사기 문제 이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선언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길고 긴 세월에 지금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 놀라고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임 강 수석에 비해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이런 모임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바가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자리를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죠. 수석 비서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지 수석 비서관이 여러분 나서 가지고 할 일은 전혀 아닌 거죠. 물론 수석 비서관의 이야기가 보고가 되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냐 노예가 되느냐처럼 중요한 과제를 사건이 터지고 4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용산청와대 용산자분들 대통령실에서 설명과 보고를 듣는 것은 참 맨정신을 생각해보면 어안이 범벙한 거죠. 이 문제에 목숨을 끌듯이 4년을 바친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사악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가가 침탈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설명에 대해서 너무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더라. 얼마나 이렇게 딱한 일입니까. 제가 연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거나 이렇게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상당히 발전된 상태로 못 넘기더라도 자식 세대에 최소한 선대가 넘긴 나라를 어느 정도로 건사를 해서 그대로 뒤에 넘겨주고 떠나야 될까. 그 일을 하는데 선거처럼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줘야 될까.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듬 말씀드리면 선거 부정을 못 밝히는 것은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선거 사기를 수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밝혀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종적이고 그리고 최후의 여름 자리에 앉으신 분이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실의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면담이 한편은 기쁜 일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라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여러분 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 조작을 했는데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덮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한동훈 지름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까. 검사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인생들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4년이 지나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나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